다음 포즈는 저희가 4가지로 준비를 했잖아요. 먼저 인사하는 곳에 정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좀더 붙여주실까요? 하트 이어서 너드 버전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힙 버전 한번 갈게요. 이어서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하트 한번 가겠습니다. 너드 버전 마지막 힙 버전 힙 버전 같은 경우는 컨셉 포토의 포즈죠. 어깨동부를 가지고 포토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할게요. 이어서 하트 귀엽게 당직맞게 하트 그리고 너드 버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그 씨처럼 멍 때리는 느낌 좋네요. 이어서 힙 버전 힙하게 네, 그리고 마지막 정면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웃으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체 촬영 모두 마치고 우리 리더 종우 씨부터 개별 촬영 진행할게요. 나머지 분들은 잠시 더 이어주시고요. 리더 종우 씨부터 개별 촬영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사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서 포즈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트 버전도 한번 혼자 자, 왼쪽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정면 보고 하트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종우 씨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서 다음 멤버 자, 기사님들께서도 멋진 사진 잘 담아주시고요. 이어서 손 올리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왼쪽 볼게요. 오른쪽 귀여운 포즈 하나 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민 씨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다음 멤버 시크 표정 한번 할게요. 시크 표정 한번 할게요. 왼쪽 한번 보고요. 이어서 오른쪽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팩트의 막내 정면부터 정면부터 이어서 왼쪽 갑니다. 오른쪽 그래도 이제 막내니까 조금 더 막내다운 표정과 포즈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면 샷에 이어서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자, 이 정도면 진행이 다 되고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